그는 손재주가 없어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산책하는 거 어때요? 참 재밌는 친구야 고인은 아니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다가니깃이 망때리고 있었어 무슨 생각하고 있어? 가족들이 그리워 뭐 생각하고 있어? 내 가족이 잊지? 바람 좀 쇠고 싶어 제가 조금 물을 필요해 언제쯤 끝일까? 언제쯤 끝일까? 내가 지켜보고 있을게 난 잠깐 낮잠 좀 잘게 난 잠깐 낮잠 좀 잘게 내가 문제인 거야? 나야? 제가 이 문제인가요? 제가 삼겨두진 말해 나 이렇게 말해 나 그냥 제가 안 믿을 것말하지 내가 생각하고 싶어